안녕하세요. 칠과 학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필 마드라사티 원래는요, 피하고 알 마드라사티 이렇게 읽는데요. 아랍어에도 연음이 있어요. 피, 알 마드라사티 너무 기니까 빨리 발음해서 필 마드라사티 이렇게 읽습니다. 그러면 우리 단어랑 문법 그리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. 스왈, 스왈룬, 질문 이 와우에 아가 붙으면 와로 읽어요. 근데 여기 뭐가 있어요? 함사가 있죠. 그래서 스왈 이것보다 와에 약간 목구만 막아주셔야 돼요. 스왈룬, 스왈룬 그 다음 쓰다, 카탑타, 카탑타 원래 쓰다라의 기본 동사는요, 카타바예요. 근데 과거